嘉영 funciona. 안녕하세요 여요식스티비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사호입니다. 오늘 2통 리뷰는 GHK AK 2004U 자본주의 커스텀입니다. 자본주의 AK를 다뤄보기로 했는데요, AKM을 보내주신 구독자분이 한자루를 더 보내주셨습니다. AK를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버전 하나, 근대화 버전 하나. 이 제품은 GHK-NK74U를 기반으로 다양한 내외부 튜닝이 되어있는데요, 내부는 해페이스투스 스틸시어, 파이어링핀, 오토레버, WNS 신형 풀트래블킷, 스틸트리거 강화해머스프링, TWS 오리지널 리콜스프링 가이드, 오리지널 리콜스프링, 포세이돈 정밀 인원바렐, 라텍 7075 홉업챔버셋으로 세팅되어있습니다. 외부옵션은 SLR 13.5인치 엠락레일, TWS레일더스트커버, 해페이스투스 폴딩AR스톡봉, 맥풀CTR스톡, 맥풀SLAK그립, QD슬링마운트, EKP코브라 도트사이트, 앵글그립, 페르스트4래플, 슈어파이어 래플, 샌드맨 데드에어 소음기 래플, 맥풀 레일커버로 꾸몄다고 합니다. 총보다 옵션이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들어갔겠는데? 자본주의잖아. 이 제품이 AK-74U를 베이스로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리시버 빼고는 전혀 달라 보이네요. 리시버 빼고는 전부 옵션으로 교체를 한거니깐. 그리고 AK-74U가 접철식 개머리판이라서 맥풀스톡을 사용할 수 있는 해페이스트투스 옵션으로 교체를 했지만 이렇게 아직 힌지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네? 접히나? 이게 AK-74U 옵션이라서 이렇게 접히는거지 실제로 접을 하는건 아니야. 아, AK도 자본주의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그럴싸해보이네요. AK를 베이스로 커스텀할때 대부분 AR계열의 옵션들을 장착하게 해주는 옵션 부품들이 많은데, 실총중에는 기관부만 AK타입이고, AR탄장도 사용할수 있게 해주는 너무나간 제품들도 있어. 그런데 이 총은 딱 AR처럼 실용적이고, 균형있게 잘 셋업을 한거같아. 아, 근데 진짜 너무 길다. 심지어 카메라에 다 나오지도 않을거같은데? 그래도 라이트나 레이저는 타지했을때 간섭이 없는 적당한 위치로 잘 세팅을 하신거같아요. 라이트나 레이저는 실용성면으로 보면 발을 끝에 위치하는게 좋겠네. 왜요? 이렇게 뒤쪽편에 위치하면 라이트를 켰을때 앞쪽에 음영이 지게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게임에서 라이트를 켜면 몇번이나 켠다고, 그냥 마음에 드는곳에 잘 세팅하면 되는거지. 맞아요. 자기가 만족하면 되죠 뭐. 거리는 10m에서 3회씩 3번, 가스는 그린가스, 비비탄은 0.2g탄, 실내온도는 20.5도, 매거진의 온도는 21.1도입니다.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볼텐데요. 빈 매거진의 무게는 428g이구요. 가스를 채운후의 무게는 450g으로 가스는 총 22g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실내온도는 20도, 매거진의 온도는 21.5도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카운트가 두번씩 되어있어서 실제 카운트는 170발 정도입니다. 하지만 100발 이후부터는 리콜스프링 장력과 냉각때문에 블루백 작동거리가 매우 짧아져서 경상적인 가스요율을 측정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발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비워내는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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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테스트방법은 왜 그렇게 바꾼거에요? 알고 쏜거 아냐? 난 쏘라인껏 쏘... 문제는 세 발이 오른쪽에 맞았다가 왼쪽에 맞았다가 아래에 맞았다고 해요. 그건 순정호법구조가 없는것보다 못한정도라서 집탄이 모을수가 없어. 그리고 조립도 까다롭잖아. 그리고 정밀발열이 아무리 좋더라도 챔버가 못받쳐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도 이번에는 작동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것 같아? 이번에는 무거워서 진짜 힘들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무게중심이 너무 앞에 있어서 화자하는데 팔이 덜덜 떨리더라구요. 그리고 반동이 약한건 좀 아쉽긴한데 AKM때처럼 작동 트러블까지는 없어서 나쁘진 않았던것 같아요. 그래도 사격하면서 어디 부서질까 불안해 안한게 어디야. 안부서지면 뭐래요. 제대로 나가야지. 오늘은 GHK AK74U 자본주의 커스텀을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팅이 되어있었는데요. 자신만의 커스텀을 멋지게 세팅한것 같습니다. 커스텀할때 정해진 규칙이나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상호존중을 해주는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의 해외판매가는 500달러정도이고 국내판매가는 108만원정도입니다. 기본 제품금액에 추가된 옵션금액이 상당한것 같은데요. 이렇게 멋있게 세팅되어있는 AK를 보니까 저도 AK를 하나 세팅하고 싶어지긴하네요. 이렇게 자신만의 커스텀 제품을 소개하고싶으신 분은 메일을 주시면 안전하게 촬영해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해 AER CCTV 장손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어때요? 한자로 세팅할거야? 내가 3대500 치면 한자로 세팅할게. carbon-만원정도고 나면 검찰과 칼을 준비한 가격이에요.